이맘보 다이아뿐 27일차입니다. Let's go!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많습니다.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. 사람이 좀 많이 불어서 좀 감소드려주네요. 자꾸 이끌어보겠습니다. 저는 휴대전화가 딱히 멈추네요. 지금은 휴대전화가 딱히 멈추려고요. 왜 이끌어부터 시작이니까? 나한테 휴대전화가 좀 더 빨리 해보았어요. 이제 더 일찍이 많거든요. 오늘은 휴대전화가 좀 더 많아요. 이런식으로 불러주세요. 여기가 mana? 지금 녹화되고 있네 태종대입니다 여기는 태종대 네 동영상 네 동영상 태종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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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종 태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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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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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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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